오늘 보여 드리는데 오늘 아주 기가 막히게 저희들 요한봉을 보고 있는데 오늘 요한봉 11장 보는 날이에요 원래 근데 딱 두 아래 말씀과 너무 비슷하게 돼서 참 잘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치 우리나라 말처럼 되어있는 걸 우리는 외래화라고 합니다 그중에 많이 쓰는 것 가운데 하나가 클라이맥스라는 말을 써요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면 막 절정으로 치달을 때 야 드디어 클라이맥스나 이러잖아요 소설이나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클라이맥스가 없으면 참 재미가 없어요 이 얘기가 시시해 그냥 보다 보면 끝나요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 막 원숫지를 막 갖고 막 그냥 막 교묘하게 계획자고 드디어 가꿀 때가 됐고 나면 끝나고 그 다음날에 기대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클라이맥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이런 클라이맥스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부활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절정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 고친 것으로 끝났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좋은 의원도 많았고요 병 잘 고치는 명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평범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다 끝났다? 아니요 현인들은 많은 인류의 많은 사람들은 좋은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종교가 생기기도 하고 위인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씀만 돌아다 끝났다면 그냥 평범한 이야기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부활절이야말로 부활이야말로 클라이맥스가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피날레가 있죠 뭡니까? 승천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었다는 중간에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이 사역이 완수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돌아올게요 그렇다면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될까요? 자 본문 1절부터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한번 있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사매 마르다의 마을 배단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흙을 죽게 돌리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본이더라 이에 그들이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드리되 주여 부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든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리시고 이를 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야만 영광을 받게 하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2절 말씀 보면 조금 우리가 조금 잘못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설명하려고 하냐면 요한복음 11장은요 예수님이 순환주간 즉 고난주간 들어서기 직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를 죽게 붓고 발을 닦는 장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향유를 붓은 사건은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이고 나사로가 산 사건은 그 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이렇게 설명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먼저 있던 사건인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요한은 이미 이 사건을 다 기억하고 1장부터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요한복음 11장도 과거고 12장도 과거예요 그가 기록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마리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그냥 이 문구를 집어넣은 것이지 이것 때문에 뭐 이 향유를 붓이 더 먼저 사건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냥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사건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단 말이에요 배단위에 거하시면서 늘 그 집에 거하시면서 사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나사로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예수를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발 오셔서 우리 오빠 병원 좀 고쳤다 놓고 그런 장면이 나오겠대요 예수님께서 답을 아시죠? 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원 죽을 명이 아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6절 말씀 보면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좀 오십시오 왜냐하면 배단위가 예수님이 계신 곳과 별 차이가 없어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나사로가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좀 부탁해서 오겠는데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아하셨어요 일부러 안 오신 것 같아요 1부가 안 오신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말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일부러 안 오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죽은 뒤에 사흘만에 살아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오시는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인 줄 알아서 제가 4절 읽다가 어떤 느낌이냐면 어? 정말 잘 됐구나 마치 예수님께서 어? 나 소라가 병 들었네 잘 됐다 정말로 좋은 기회야 남들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좋은 기회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부딪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와 같을 때가 많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애가 타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언제 죽을지 몰라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 보냈으니까 오시겠지 금방 오시겠지 마르다는 오빠도 돌보고 있고 마리아는 집 밖에 나와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안 웃어요 그 다음 날도 안 웃어요 그 다음 날도 안 웃어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리고 오빠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여 왜 안 오십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나는 지금 애가 타 죽겠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오셔요 응답도 안 와요 왜 그럴까? 우리 답답해 죽겠는데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뭐라고 쓰겠습니까? 이건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 하나님의 섭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안 하두요 다 하나님의 섭립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더 좋은 걸 죽여야 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못 기다리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반드시 운다고 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일 때 반드시 온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드디어 오셨어요 오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전을 말씀하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꼭 이 사건으로 영광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0대 때 우리가 지구과학도 배우고 생물도 배우고 막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믿음이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별 부담은 없었지만 고민되면 야 어떻게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하나도 오차가 없어서 조금 더 가까웠으면 지구가 다 불탔을 텐데 어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1년을 보내고 10년을 보내고 수십 년 수백 년을 보낼 수 있을까 야 하나님은 놀랐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로 찬양해 나오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새벽 기도 갈 때까지 그 찬양 흥얼을 찬양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기도와 기도가 있잖아요 어떻게 운식을 넘으면 기도로 안 나온 곳이 또 넘어갈까요? 어떻게 눈썹이 있어서 먼지가 다 덜어도 먼지를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자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이 이기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주도 가고 달도 보고 별도 보면서 아 이거는 뭐 우연히 빅백에 의해서 벌어진 거야 라고 이상한 논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의하는 마음이 조금씩 식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이 부활 자체가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 아침에는 이건 주님밖에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죽은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살린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주님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서적을 통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본 적이 있어요 쥐 한 마리를 놓고요 독에다가 놓고 빛을 완전히 차단시켰어요 그리고 쥐를 한 마리에 집어넣는데 30분쯤 지났을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쥐가 거의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빛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구멍을 내고 빛을 집어넣고 한 줄기 빛을 집어넣고 쥐 한 마리를 집어넣대요 그런데 그 쥐는 얼마나 희망이냐면 36시간을 겪었대요 빛이 얻었던 그 쥐는 30분 만에 죽고 하나는 36시간 만에 죽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피탄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건 소망이요 희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구하를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것과 절지라도 내가 이 마음을 산다 내가 이 마음을 산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하를 아침에 다시 쥐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자 또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21절 이하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23절이 26절이 요고로 Sen 자, 그 마르다, 슬퍼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웃었습니다. 마르다가요, 주님께 묻습니다. 21절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락이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죽지 않았을 거야, 당신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요. 그걸 고백을 해요. 그럼 이미 오빠는 죽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또 고백을 해요, 22절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마리아는 믿음이 좋고 마르다는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비추실 때가 많아요. 그런 설명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오늘 보면 보니까 마르다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보십시오. 이미 오빠는 죽었으나, 죽었으나 주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실 거라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좋은 믿음이잖아요. 이런 믿음 갖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것을 만족하지 않아요. 더 좋은 믿음을 원하세요. 완전히 크라이맥스 믿음을 원하세요. 최절적인 믿음을 원하세요. 그 믿음을 이끌고 가시는 질문들을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23절을 보니까 질문을 하나요,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가리라. 예수님은 지금 살려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걸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대다고라비나 24절을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구약성경에도 부활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에 우리는 선민사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을 얻을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저는 알아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오라비가 그때 산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 좋은 마르다라도 그것은 못 믿겠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건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아니 예수께서 이르세요.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아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질문을 다 가십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고백을 보세요.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20절절이에요. 예를 들어,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저는 20절을 보다가 많이 들어본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똑같은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도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그 고백을 비교하면서, 야, 이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 있었는데, 우리 그걸 몰고 살았구나, 깨달았어요. 뭐냐,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까? 네 오라비가 살 것을 믿느냐, 이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부활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생명인 것과 내가 부활인 것을 믿느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때 대답이 그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나타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또한 부활과 생명이시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과 생명이시여가 빠진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은 그러므로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또한 부활과 생명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과 생명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다 죽어가는 내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실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과 생명임을 믿느냐? 여러분 그때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끝났잖아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부활과 생명이시여, 나를 여기서 거두실 분이시여, 마지막까지 채워주실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활이 그런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또 원하십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볼게요. 자, 38절부터 4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 속으로 비통에 여기시면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일으실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와되어 있음에, 벌써 내 무덤가 하나이다. 예수께서 일으실 때, 내 아들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불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돈을 누룩으로 오시고 있으실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다이다. 그러나 이 말씀과 없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고등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만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원에 쌓였다라, 예수께서 일으실 때 풀어놓아 가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나사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마르다의 믿음을 확인하신 뒤에, 그리고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38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소화로 비통이 여기시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셨지만, 마음은, 속상한 마음은 이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비통이 여기시나 하는 말씀이 이 가운데 꽤 많이 나와요. 굉장히 슬퍼하시며, 무덤을 보시고 결국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백마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 한 번 흘리면, 그 사랑이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 사랑한다,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비통이 여기시고 눈물 한 번 딱 흘리니까, 그 사랑이 진심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을 맡긴다는 분이 아니세요. 나를 위해 눈물도 흘리시고, 내가 괴로울 때 눈물도 흘리시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그 무덤의 현장, 죽어있는 무덤의 현장까지도 찾아가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는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비통이 여기셨느냐, 사람들이요, 예수님만 우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 안 울겠습니까? 울죠, 같이 울면서 가죠. 주위 사람들은 안 울겠어요, 같이 울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우는 것으로 끝나요. 우는 게 다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앞에 가서 그를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능력까지도 겸비하신 분이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어려움 가운데도 건져내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이나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돌을 치워라 하시고, 말씀하시죠? 43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수하지도 않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름만 불러요. 그냥 피통한 마음으로 이름만 불러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나사로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주문이 나을이나 낸 사람이, 냄새나는 사람이 왜 나올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 창조주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무리 죽은 자를 알지라도, 못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3절로 돌아가 볼게요. 3절입니다. 처음에 마루다가 예수를 초청하는 장면이에요. 3절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만약 예수님께서 이때 찾아가셨더라면, 처음에 찾아가셨더라면, 그냥 친구가 문명 온 거랑 똑같아요. 여러 번 사랑하는 친구들이야 문명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문명 온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고쳤다면, 그냥 병 고친 거잖아요. 마루다와 마리아와 온 인류가 이렇게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죽은 자를 살리니까, 그 기쁨도 수배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린 반드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표하는 가운데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권사님이 위독하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말귀도 못 알아들으시고 정말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집안에 권사님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여쭤봤어요. 따님에게. 왜 권사님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어머님이 정신이 있었을 때에 사진을 있잖아요. 사진관에 맡겨서 CD를 다 만들어주잖아요. CD를 다 만들어서 자녀들이 다 나눠줬다고 자기 사진을 다 나눠주고 본인 사진을 스스로 다 불태웠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내가 태우지 않으면 누가 태우겠느냐. 계속 붙잡고 있을 거 아니냐. 내가 정신이 있을 때 내가 다 태울게. 다 태워줬대요. 자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이난데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권사님이요. 이제 나 곧 갈 건데 여기 즐겁게 했다. 하늘을 안에서 만납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방 맞추고 돌아가신 뒤에 돌아간 뒤에 한 2, 3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말이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야,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신변형 다 하고 기쁨으로 만납시다. 부활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가야 될 줄을 믿어요. 정말 죽음 앞에 우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날 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옆에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